명문대 나왔다고, 사람도 명문이니? 대기업 다닌다고, 사람도 대사람! 그래? 어? 능력 아주 없는 놈 많이 하는 거? 아버지가 아니다. 없애줘. 내가. 자식놈 때문에 눈이 돼. 도톡사나 너들여? 완전 큰일 살아니까. 아버지 딸 그렇게 대단한 사람 맞거든요. 낙하산 아니면 스파이야. 니가 봐. 내가 왜 스파이를 붙여? 너 현설씨 귀엽잖아. 차라리 날 귀여워해. 너 뭐지 귀여워? 시끄러워. 꺼지세요. 당장! 차전. 죽여버리겠어!